유키 학생이 이번에 일찍 일수해서 작품을 한 거라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 네 어떻게 영감인가 하는 건가? 아 네 영감을 주셔서 하는 거죠 아하 신적 능력을 받았네?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 다시 들어오는 생각이 없나? 우리가 영감에 제일 많은 악세트가 필요한데 저야 들어가고 싶죠 다시 받아주시는 건가요? 귀엽다니? 비키 너가 힘들다고 말한가요? 네? 나한테 잡힌 문자 보냈었잖아 전혀 금시초보인데? 저 그런 문자로 낸 적 없어요? 나는 비키가 힘들어서 말한 걸 말했었는데? 뭐지? 누가 보냈거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연습생 같은 지원들도 말고 꽤 많이 나와요 여긴 잡곡을 해야 돼 우와 지원금 우와 그럼 어떻게 해? 계약하는 건가? 저야 좋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계약할 때 알겠지만 우리가 아케스트 부모를 철저하게 할 뿐이라 그 남자친구는 없지?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잡곡 없으면 해서 아 네 그래 그럼 내가 부모님들이랑 통화할 테니까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네 됐어 아유 더워 참 아우 덥네 더워 아주 여름이 다 됐네 이제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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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괜찮아. 지금 수술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모가 집에 있으라 그래서 집에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나고 전화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 우리가 간다고 해결될 일이 없잖아. 왜 수술을 해? 얼마나 심각하길래. 냉장 터져도 다 수술해. 다 괜찮아져. 큰 수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제발 큰일 아니어야 되는데. 엄마 아직 안 깨어났어. 아빠 얘기 들었어? 방원비. 7천만 원 넘게 든데 뺑소니라. 근데 엄마는 아직 안 일어나. 어떡해? 아빠는 얼마나 걸려? 이제 비행기 타는 거지. 알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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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잘 됐다고 하시니까 깨어나시는걸. 아 나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엄청 짜증 냈는데. 괜찮아. 양말 한 적 없다고. 집에서 뭐 없어지면 다 내 탓인데 엄마한테 괜히 짜증 냈는데. 네. 이상하면 잘해드리자. 아 맞아. 오일은 마셔야지. 아 괜찮아 안 마실래서. 바람 쐬고 올게 잠깐. 같이 가줄까? 정 부장님. 네. 다음 주에 아마 저 혼자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연습생 작곡하면 지원금 나온다 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나온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꼭 하나에 천만 원이요? 남도 친구야? 없어요. 네. 남도 친구 없어요. 네네네.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헤어지자. 하루만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 말짱해. 고민한 지 꽤 됐어. 대체 왜. 너가 싫어. 싫어줬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 그냥 다. 이제 너도 집에 가. 나 찾아오지 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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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우님! 호수를 넘치다! 피곤했나 보네. 우와. 좀 달달해. 고마워. 귀여워. 나도 준비한 거 있는데. 이 선택은 우리를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더 멀어지겠다. 그냥 친구였었다면 이렇게까지 상처 주고 남이 됐을까? 아. 타임 트래블러. 그걸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이걸로 다시 모든 걸 흘려놓는 거야. 비키네 아줌마도. 나랑 비키랑 관계도. 다시 돌아온 건가? 다시 돌아왔다. 이 날은 우비키 만나기 전이야. 나 5분 뒤 도착임. 늦으면 죽는다. 너 예전에 걔랑 연락해? 누구? 그 예준인가 예전인가. 응? 예준이? 누구지? 왜 너 예전에 유치원 때 남친. 너 별걸 다 기억한다. 생생하게 기억나지. 걔가 매운 걸 잘 먹었어. 아 진짜 연락 못 하지. 왜? 엉색하잖아. 아무리 어릴 때로는 왜 망친이었고. 사이 이상할 걸 만나면. 그럼 나랑도 헤어지면 사람이 이상해지래. 너랑은 안 헤어지죠. 어떡해. 우백을... 하는 게 맞나? 어? 벌써 도착했어? 2분? 아니 1분이면 간다? 1분만에 온다더니? 하... 하... 1분이 지나습니다 돌아왔네 오리키로 치사하다 안 받아주냐 늦어서 미안합니다 여기는 오마이비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 야야 너 요즘 이것도 아냐? 응 아니야 아 나 그거 예전에 봤어 예전에 무슨 이거 요즘 제일 핫한 거거든 어우 어 왜 근데 너 할 말 뭐야 할 말 나는 너랑 친구하기로 했다 뭔데 뜸을 들여? 궁금하게 주문에 물 주자고 하 그거 좋지 시원하고 좋겠다 키키키 키오 오비키 오랜만에 듣는다 키키키 키오 비키 나 맨날 하는건데 키키키 키오 비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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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바퀴 아 공격하지마 진짜 왜 그러냐 운동다 너 재밌으니까 우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아이 이 행복이다. 타임 트래블러 덕분이다. 타임? 뭐? 타임 트래블러... 안 돼. 나 먼저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올게. 오고 있어? 놓고 간 게 있어서. 놓고 온 거? 어디 가는데? 안 돼. 사라졌어. 한 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엄마 알겠어. 엄바이. 응? 이건 뭐지? 누가 잃어버렸나? 뭐지? 엄바이. 둘 다 처럼인 거야. 엄바이. 엄바이. 어허. 아이언. 너의 노래가 들려. I think I'm falling in love I'm falling in love 위주 내 곁에 항상 있어줘 I need you 한순간 돈을 지워본 적 없어